고요 속의 외침 고요 속 외침 나 이것도 진짜 해보고 싶겠어 재밌겠다 미안해 어떻게 한 거야? 팀 나눠서 2 대 2 그럼 조용히 우리 둘이 하자 저 문익이 형이랑 안 할래요 저는 게임의 제왕이니까요 들어와라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찬이 형 제찬이 형 소리치면 되는걸요 제찬이 형 제찬이 형 제찬이 형 너 귀엽다 너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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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말을 안 하셔 귀엽다 제찬이가 목이 아파서 그래요 귀엽다 이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? 너 너 다 말해도 됩니다 말해도 됩니다 너 이 없냐? 땡 아 그렇죠 이가 없다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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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이게 여러 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할 수 있죠 아크로바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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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다음 사람 노래를 부르겠어요 아크로바틱 아 크 로 아크 아키 크 아시 아 크 아이 로 오 바틱 마트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아크로바틱 다음 다음 아 아 시 로 마 트 아시노마트가 어디죠 여러분? 야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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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글자가 네 글자가 되고 있어요 끝 이게 어떻게 야이놈아가 뜨냐 너 귀엽다 아크로바틱 아크로바틱 자 이제 저희 차례입니다 네 문제 연기 맞췄습니다 이거 진짜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어 좋아 이 노래 좋아 근데 똑같은 구간만 보면 볼게 자 준비해 주시고 조이 뒤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아 라 티비 아 라 티비 아 라 아 아 라 아 라 아 라 티비 아 라 라 티비 아 라 티비 뭐야? 이라 롤러 같아 롤러 코스 ibles 진게 터 그리고 롤러 롤러 롤라 코ё zaj Into phot 롤라 코auxster 롤라 코erta 일상 롤라 코ça 롤라 코스도 난나... 난나dedoooo 아니 매일 맘의 말로 롤라 코이였다 롤라 코오세다 네 롤러 롤라 코 SB 롤라코스터 롤라코스터 촉촉한 초코칩 나 완전 잘해 왜 내가 못해 두 번째에 맞췄습니다. 저 잘했는데 아닌가? 저 단어는 다 만들었어요. 답답함이 여기까지 느껴졌어요. 아니요, 말을 해줘야죠. 춤을 추니까 안 보이잖아요. 와 이거 되게 잘한다.